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들 썸네일 보셨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주작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또 세상은 넓어요 그래서 이 자를 한번 먼저 보면 어떤 60대 할배입니다 세상에 뜻이 없어서 도저히 공부도 하기 싫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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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훔쳐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할아버 애 낳고 살림해줄 희생종 해줄 13세부터 20세 사이 여성을 구합니다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 애 낳고 살림해줄 여자를 찾아요 이 차로 오세요 참고로 이게 어떤 여고 앞에서 걸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 할배가 여고 앞에다가 이런 걸 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53살 총각인데요 이번엔 반드시 꼭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개 구원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원 바랍니다 원제 53세 남자랑 결혼할 여자 있습니까? 공개 구원합니다 나이 53살 키 165.3cm 몸무게 93.3kg 어이구야 사는 곳 수원시 원천동 2층 8평 원룸 보증금 500 월 50 차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닝 2017년식 중고조 직업은 일용직이고 취미는 등산이랑 동네 여기저기 구경다니기입니다 모은 재산은 보증금 외에 통장이 한 천만원 정도 들어있어요 성격은 무난하고 해탈합니다 야 득돈을 한 분이네요 그리고 달관이죠 세상을 달관하고 사는 화를 안 냅니다 모든 일에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누구랑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하고 또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그냥 피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그걸 열심히 하다가 밥 먹을 시간이 되면 그냥 손 놓고 밥 먹으러 갑니다 누가 나를 귀찮게 해도 화 절대 안 내고 조용조용 잘 말을 해요 결혼 여부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 올렸겠죠 여자와의 관계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연애를 떠나서 잠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젊을 때 너무 억울한 마음에 여관에 귀 들어가가지고 그 아줌마 몇 번 불러봐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매번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로 여자랑 관계를 가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총각이죠 단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쪽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팔팔해요 미래의 비전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원하는 여성상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수도분하고 성격 털털하고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잘 안 받는 40대 미만의 여자를 원합니다 여자의 조건 재산 학력 이런 거 하나도 안 봐요 몸만 와도 됩니다 단지 살짝 그 귀염성 있는 이쁘장한 얼굴에다가 그 정상적인 개념과 지능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다 필요 없다 이거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저기 아저씨 그런 게 정말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글 올린 거냐고요 그러니까 올리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나 아는 분 중에 이런 회사 할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산에 들어가 살고 싶다 이러시는데 어쨌든 워낙 동안이시라 지금 봐도 60대 중반으로 보이거든요 딱이에요 장난합니까? 아 방금 어르신한테 보청기 끼워드리고 여쭤봤더니 님 너무 뚱뚱해서 싫대요 살 빼고 오래요 우리 동네에 맨날 젊은 나는 젊은 놈한테 시집을 가고 싶다 이러는 살짝 이상한 할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쓴이랑 이 할머니랑 완전 천생연분이세요 참고로 연세는 84살입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난 됐으니까 당신이나 그 동네 할배랑 결혼하셔 에? 글쎄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100살 할머니랑 결혼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끗끗끗끗 반사 미친 정상적인 지능이 너랑 결혼하겠냐고 그래 뭐 솔직히 이게 맞는 소리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글 올려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경우 이거는 경제적인 안정 때문이거든 그런데 아저씨처럼 늦고 작고 뚱뚱하고 가난한 50대 남자를 귀염상 30대 여자가 도대체 왜 만나겠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그래요 비록 지금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잘만 하면 어찌어찌 콩깍지 같은 거 씌워가지고 아무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글 올려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콩깍지 말이지 네가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씌우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어허? 그런 거냐? 야 65세 국민연금 받는 누님이랑 만나라 장난합니까? 됐으니까 너부터 국민연금 받는 할배 만나라 아니 국민연금 꼬박꼬박 잘 나오는데 못하러 키 잡고 늙은 땅딸보 거지를 만나겠어요? 말도 안 돼요 에이 솔직히 이런 넘은 할머니도 쓴이하고는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나도 그런 할머니랑은 절대 안 해요 어휴 씨 아니 얘기 꺼내기도 싫어 반사 무한 반사 무지개 반사 이건 뭐 남자 구실도 못하고 키도 작고 돈도 없고 맨날 방구석에서 소주병 빨면서 여자 한 번 만지고 싶어가지고 안달란 진짜 좋게 볼래야 좋게 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 나이도 많은 남자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건 무조건 경제력이 돼야 되거든 근데 아저씨는 돈도 없잖아요 콩깍지 웃기고 자빠졌네 그 정도 키면 요즘같이 추울 때 외투 입으면 외수하고 여자같은 체격이 뚱뚱하죠 남자로 느껴질 수도 없고 그냥 누가 봤을 땐 힘들게 혼자 사는 노인애일 뿐이야 지금 니 말은 그냥 니 망상일 뿐이야 어? 니 생각이라고? 지금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병이 있잖아 누가? 너가! 야 이거 웃기려고 주작한거지? 외노도 기피할 상이구만 콩콩콩 외노가 나를 왜 기피합니까? 오히려 외노는 나한테 달려들지 뭘 모르네 인생을 외노도 이삼촌은 쥐어줘야 하거든 아저씨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네 하긴 그 나이에 이삼촌도 없는게 뭘 알겠어요 콩콩콩 팩트만 말하자면 뼈가 아프겠지만 그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쓰니 조건으로 40대 미만의 여자를 원한다 40세 미만의 이쁘장한 여자들이 대가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아저씨랑은 안돼요 꿈을 깨세요 님 조건에는 제가 봤을 때 60대 여자도 안 삽니다 요즘 60대 할머니분들 할줌하지만 꿈이면 이뻐요 젊다고 내가 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저번에 64살 열상환자를 본적이 있거든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뻤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저씨 제발 현실 파악을 좀 하고 너 혼자 사세요 아직 분수를 모르고 있는데 야 감히 30대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푸하하하 그래 맞죠 그건 네 생각뿐이니까 푸하하하 아우 주제에 역겹게 띠동갑을 원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 좀 모아서 외국 여자 사오고 그러나 보다 제발 여기 데려오지 말고 네가 나가서 사세요 아저씨 외국 여자 나도 싫어 나는 무조건 한국 여자를 원해요 나중에 우리 2세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무조건 한국 여자를 만나야 돼 나이 76살이고 비지 한 1억 6천이 있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와 미친 있으니 모든 댓글에 대댓글 다 달하고 있었는데 그런 인간이 이 댓글에만 아무 대댓글을 안 달았어 헐 소름돋아 끄 끄 끄 끄 아이고 신 3살 먹을 동안 없던 여자가 지금이라고 뭐 어디 생기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다음 생을 기약하시죠 사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초치지 말고 그냥 가셔 이거 욕 처먹고 싶어가지고 올린 글이에요 아니 띠 연상이라 해도 안 오겠는데 40대 미만 이지랄 왜 혼자 사는지 알겠어요 진짜 그지같애 아니 내가 뭐 변태도 아니고 누가 욕을 먹고 싶어가지고 글을 올립니까 어? 이렇게 사람 짐심을 가지고 그지같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아니 중요한 일도 하다가 밥 먹을 시간 되면 놔버리는 거 이거는 집착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탐이 많은 거잖아요 덕분에 많이 웃고 가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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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신한테 기쁨을 줬다면 당연히 되어도 나한테 희망적인 대답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보답을 해야지 그게 도리 아니야? 어? 쳐 웃고만 가네 17번 그 조건에 30대 여자 찾으려면 니가 재벌이어야지 혹시 아저씨 대가리 총 맞았어요? 야 너야말로 대가리 총 맞은 거 아니냐? 니 말 맞다나 내가 재벌이면 30대 여자 왜 만나냐? 20대 만나지 어머나 이런 주제에 정상적인 지능을 원한대 코미디가 따로 없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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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상을 원하지 비정상을 원하나? 정상을 만나야만 가정생활이 원활히 돌아갈 거 아니냐고 뭔 말이 있다고 야 다른 조건 희망 다 그냥 희망사항이니까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정상지능 이 부분은 안돼 절대 네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야 정상여자가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아 자원봉사자가 평생 꾸민 뭐 천사병 아니면 구원환상병 그런 걸 가진 여자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까도 말은 했지만 그 콩깍지만 어떻게 잘 씌우면 될 것 같긴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 어우 씨 맙소사 아무리 봐도 이 사연 자체는 장난으로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미친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아니 많죠 예 아까 그 할배도 그랬고 아휴 먼 미련이 그리 많아가지고 아휴 참 이런 할 말이 없네 아무튼 그래요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